참숭아 아 그래요? 지금부터 한 4달까지 여기가 전자수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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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양념장 15,000원? 25,000원? 10명? 엄청 크다 이게 봄에는 싸게 파는데 왜 그런거에요? 빨리 들어오면 우리가 싸게 파고 겨울에는 비싼데 봄인가? 날씨 따뜻해지면 되게 싸더라구요 뭐가? 방어가? 방어가 예 지금 방어처리고 왜 그런거에요? 보면은 좀 싸게 들어오고 맛이 달라 안 먹으려고 맛이 없어요? 네 차이가 나요? 차이가 나지 지금은 방어는 겨울에 먹어야 맞아 아 그래서 싸구나 네 아니 나 지금 왜 이렇게 싼가 방어는 겨울에 먹어야 맞아 다른 데는 거의 다 닫았네요 네 사간이만 느끼하시네 상어 방어 상어 이렇게 작은 건 얼마에요? 상어 3만원? 4만원 4만원 응 이거는 들이 먹어도 되겠네 싸움 4만원 4만원 둘이 먹으면 많아요 애매한거 둘이 먹으면 되고 자, 이거 그래, 좀 싸주는게가 좀 싸고 금방 들어오면 또 비싸고 요렇게 좀 싸주는게가 얘들하고 같이 해 놓으면 얘들 먼저 둘이 나눔으면 괜찮대 같이 해 놓으면 사과도 같이 해 놓을게요 사과도 같이 해 놓은 게 같이 해 놓은 게 이상한거 줄 알아듣고 에이터가 또는 그럴까봐 그래, 안 한거 내가 왜 이렇게 안 한거 잘 안 한거 진짜 잘 안 한거 안 한거 잘 안 한거 감사합니다.